학생분들이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두려워하는 게 이런 이런 경험 말해도 돼요? 아 저는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 교육행정을 준비하는데 교육부에 관해서 내가 사실 뜻이 없고 그냥 여기 써봤어요 행정화 행정법 하는데 나는 우정사업본부가 경찰청보다 낮을 것 같아서 그냥 우정사업본부 쓴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90%의 학생들이 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는 9급 공무원은 신규 공채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경험이 없는 게 훨씬 많아요 80% 90% 이상의 학생이 우정사업본부와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아왔고 대검찰청과 관련 없는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냥 거기를 들어가려고 신규 면접을 보는 거니까 그런 경험들 너무 내가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거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면접이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한 10년차 경력의 세무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회계법인이나 이런 데서 아니면 조세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그런 경력직 면접을 본다 그러면 우리 면접 준비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집니다 내가 이전 회계법인에서 어떤 업무를 했고 세무사 자격증을 통해서 어떤 세무 업무를 했는지 그리고 10년간의 경력을 통해서 어떤 노하우와 어떤 업무 처리를 통해서 이 국세청에 이바지할 건지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면접을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많은데 우리는 구급 신규예요 신규이기 때문에 우정사업본부, 경찰청 전혀 관련 없는 삶을 살아온 게 맞아요 그걸 다 알고 면접관들이 여러분들께 질문을 합니다 기술직도 똑같아요 기술직도 제가 다 면접지도 하면서 고등학교 때 뭐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공무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핵심, 나의 경험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게 그 다음에 면접관들도 그냥 이 학생이 우리 우정사업본부 혹은 토목직, 방송통신직, 방지안전직 거기서 뭐 꼭 어떤 그 경험을 했는지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요게 중요하기 때문에 요 정리를 해보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세지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국가직, 지방직, 장년에 다 보통 받았잖아요 제가 이거부터 시켰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도를 하면은 10개년치 기출문제집이 아니라 이제 10개년치 여러분들의 경험을 써보라고 합니다 저의 예를 들면은 저는 2010년도에 군대를 갔었고요 군대에서 이런이러한 사건이 있어서 여기서 다양성을 뽑아냈고 후임인 매점에서 빵을 훔쳐먹었어 엄하게 처벌했어요 공정성 이렇게 뽑아내는 거예요 공직가치는 2011년에 제가 학교에 복학하면서 학회에서 제가 총무부장 했거든요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르륵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스승의 날 사건이 있었고 학회 뒤풀이에서 제가 또 아이디어를 제안했고 이게 창의성으로 빠져나가고 이게 투명성이나 청렴성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사건은 제가 국세공무원 면접 볼 때 세무직 구급할 때 이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한 적이 있더니 면접관들이 웃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TMI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나의 경험 하나하나가 제가 2016년에 학원 아르바이트를 했다 학생들 민원 상대했어 책임감 있게 했다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경험을 면접 프로그램이나 상담할 때 이렇게 좀 뽑아 냅니다 대학교 봉사활동 쓰는 것도 맞아요 동아리 때 봉사활동 하는 거 쓰시고 거기서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책임감 뽑아내시고 창의성 뽑아내시고 성실성 뽑아내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르신분들을 내가 대하는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저 같으면 다양성을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나이나 제 성별이나 제 뭐 처지와 다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하는 마음을 갖고 봉사활동을 했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다음에 함께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게 다양성이에요 그래서 공직가치를 제가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 뽑아내드려요 음 음